어제지요? 어제 그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밤샘 비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비행기 탔으니까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거의 날씨가 32도? 낮에는 한 32도에서 33도 정도 되고 거의 현지 고수는 맛있던데 뭔가 다른가? 아니 향이 너무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호치면 가시면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주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가봤으니까 느낌을 아는 거예요. 가봤으니까. 호치민이 있어서 호치민 공항을 통해서 호치민 가서 이제 호치민에 있었는데 호치민에서는 많이 입더라고요. 호치민에서 호치민에서 뭐 좀 좀 이거 사온 거예요. 호치민에서 호치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진짜! 이게 이제 미러 선글라스라고 그러죠? 미러 선글라스. 이것도 이제 제가 호치민 갔을 때 썼던 건데요. 예. 요게 이제 딱 호치민. 공항 딱 들어갈 때. 신짜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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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에라우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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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